네 자 그럼 먼저 홍경 씨부터 모시겠습니다 홍경 배우입니다 네 이번에 팀 알레벨 백택이죠 백택 자 홍경 배우 준비가 됐나요? 자 이제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영화 결백에 이어서 드라마 약한 영혼 클래스 1 그리고 최근에 악기를 통해서 멋진 연기를 보여준 홍경 배우입니다 네 아 오늘 멋진데요 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동기 배우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기 배우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면 아래쪽으로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 아하 좋습니다 보라 하트 오른쪽 그 상태로 왼쪽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성철씨입니다 영화 올빼미 그리고 드라마 그의 우리는 프랑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뮤지컬 몬테카레스도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김성철 배우입니다 왼쪽 양형으로 주시는 김성철 배우가 여행도 나고 ============ 그럼 다시 가압을 하실게요 먼저 가압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손 섞고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죠 손 섞고 배우입니다 걸음부터 봐주세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 한쪽도 한번 가볼까요 어우 좋아요 얼굴 안 가릴 때 반대 설명드려서요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팀 알렙 3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김동희 홍경 세 분 모실게요 자 세 배우 김성철 김동희 홍경 세 배우입니다 자 세 분 중앙으로 서주시면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팀 알렙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 혹시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없어요 한번 가봅시다 뭐 갑자 자 하나 둘 셋 정면 오른쪽 왼쪽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손 맞죠 자 손 섞고 심으시게요 손 섞고 배우 자 손 섞고 배우 임상진 기자다 나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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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댓글 무대에 추억 드립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섞고 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손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손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 부위 탈게요 자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부위로 오른쪽 부위로 반쪽 부위로 반쪽 자 우리의 한경직 감독님 보시겠습니다 자 감독님 모셔서 저희 탱글 무대 판넬을 크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해볼게요 자 프랑스 깐누용 것처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봐주시죠 정면 아 어 느낌은 바닷가에요 바닷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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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시선 오른쪽 자 시선 왼쪽 아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시고 제가 댓글부대를 맞지만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부대 화이팅 네 네 이상으로 택배부대 제작복무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안국진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댓글부도 오는 3월 27일 개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등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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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세부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동일한 경의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네 은총 네 지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